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방제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어그로를 끌어놓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 5월 5일에 황금연휴까지 연장이 됐어요. 황금연휴까지 연장이 됐고 뭐 이제 그 이후 점진적으로 뭐 계약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 원격 수업 때문에 그 원격 수업 때문에 이제 집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한번 이거를 좀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자 이거는 약간 팩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뭐 그냥 제 방송 보면서 뭐 채팅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딴 데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BJ 방송 뭐 보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 내 거 방송 켜놓고 뭐 옆에는 뭐 유튜브 켜놓고 뭘 할 수도 있고 뭐 옆에는 뭐 음? 그래 뭐 뉴스 열어놓고 뭐 뉴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방송 보면서 옆에서 뭐 그냥 그 게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사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내가 방송하는 거를 이 캠으로 그 캠으로 띄워놓고 본다? 근데 모니터가 두 개면 네 옆에 게임을 끼워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의 이 원격 수업 프로그램은요. 그러니까 그 수업만을 위해서 전담으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각종 그런 온라인 원격 회의 뭐 이런 원격 수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업 중에 딴짓하는 것을 막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안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대요. 그 뭐 줌인가? 하여간 뭐 저는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그 줌인가 그걸 내가 안 써봤는데 그것도 뭐 보안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그 뭐냐 수업 프로그램을 수업을 하기 위한 그 원격 이 화상 시스템을 켜놓고 나서 그 뭐냐 뭐 게임이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뭐 그런 딴 짓을 할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정보를 검색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수업을 하면서 정보를 검색해야 될 수업이 있겠지만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최소 고등학교까지는 수업 중에 선생님이 카메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창 열어놓고 인터넷을 검색할 만큼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만큼의 그렇게 어려운 수업은 없거든요. 물론 대학 같은 경우면 선생님이 각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켜놓고 있는 학생들이면 노트북 같은 걸로 좀 뭐 그래 정보 검색해서 한번 좀 해봐라. 정보 검색해서 좀 그 뭐 찾아볼 거 있으면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학 이상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솔직히 그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애들이 온라인으로 이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를 보면요. 진짜 답답해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화면만 쫙 쳐다보려고 하면요. 솔직히 졸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하물며 학교 교실에서 책 펴놓고 앉아있어서 얘기 듣는 것도 솔직히 싫어하는 과목은 졸릴 수 있거든요. 싫어하는 과목은 졸릴 수 있고 심지어 나는요. 진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제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 수업에서도 나는 존 적이 있어요. 물론 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된 케이스였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했었는데 하물며 카메라 속에 선생님이 지금 방구석에 내 자리를 와가지고 터치를 할 수도 없는 마당에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 짓을 하든 뭐 뭔 상관이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엄마들이 봐요. 엄마들이 보면요. 이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수업은 한다고 켜놨는데 그 옆에 막 게임 켜놓고 막 온라인 게임 돌리고 있고 그러는 경우가 막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요. 계약을 이렇게 서둘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집에서 애들의 학습 실태의 그 밑바닥까지 보고 있는 그 엄마들이 하도 답답해 죽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맞이 못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청 학력평가도 원래 그 3월에 한 번씩 다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학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의 3학년 평가는 중학교 전범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의 학력평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범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2학년 학력평가는 그 문과생들은 과학탐구를 안 보고 이과생들은 사회탐구를 안 봐요. 한국사는 똑같이 보지만. 근데 원래는 그 1, 2학년의 3월 학력평가가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하도 그 뭐냐 도대체 실력 좀 확인하고 싶다. 기본 뭐냐 새학년이 되고 나서 기본 실력 좀 확인하고 싶다. 뭐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생긴 거야. 나 고3 때부터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들은 3월에 서울교육 3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교육청 학력평가 있어요. 7월은 원래 없었는데 7월에 신설됐어요. 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번씩이 늘어났어. 학년별로 그 다음에 6월하고 9월에 평가와 모의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력평가 횟수가 늘어난 거는요 엄마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못 믿겠다는 거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학원 수업을 허용하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하도 막 그렇게 시험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애들 평소에 공부하는 태도를 5월에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요 지금을 계약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가 계약 한 번 했다가 싱가포르가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5월에 계약하니까 이제 집에서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그 뭐냐 응? 집에서 그 애들하고 방학 내내 이제 그 뭐냐 서로 신랑이를 하는데 그게 계속 연장이 되니까 그 가정 내부에서 약간 이제 좀 하도 서로 가족끼리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지 못해서 학교를 열어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러니까 좋게 풀려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럴 거야. 그 뭐냐 애가 공부한다고 컴퓨터에 그 수업하는 그 그 뭐냐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놓는다? 근데 접속해놓고 그래 지금 여기 지금 뭐냐 예시를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 그 대길 쌤하고 방송 갔을 때 이거 대길 쌤이 이거 그 뭐냐 문법 이론편 이거 책 저한테 선물 주셨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뭐 어떻게 어떻게든 써먹을 건데 어쨌든 뭐 이 김대균 영문법을 뭐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다 쳐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필기를 할 사람들은 해요. 여기 이 보통 필기를 뭐 노트했다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그 책에 그 빈 공간에다가 그 주석 달듯이 필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노트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애들이 필기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나는 그 필기를 문장형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보통 그 필기를 할 때 키워드만 하거든요. 필기를 키워드만 하고 이제 그 대학에서 시험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문장으로 그 답안을 써야 되니까 그럴 때만 이제 한번 요약을 연습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진짜 필기하는 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진짜 나는 그냥 키워드만 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 찾아는 뭐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는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만 듣다가 키워드만 쓰고 이런 거를 대해서 솔직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그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그런 것도 사실 그래가지고 그 막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는 게 그 애 혼자 공부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거기서 모자란다 싶을 때 그 누군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누군가 붙여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온라인 그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이 뭐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끼리 이게 엄마들이 애들이 공부를 응?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 그러면 근데 이제 애가 진짜로 뭔가 좀 받아들인 건지 그러니까 애가 공부라는 거를 진짜 공부라는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좀 그때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애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거를 좀 상의를 해보고 그쪽으로 키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가르치는 학원 똑같이 보내봤자 애는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애 있으면 일찍부터 그림 그리게 해줘가지고 뭐냐 입시를 준비를 시키든가 입시를 준비를 시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애가 어떤 쪽에 흥미를 있어고 어떤 쪽을 열심히 하고 하는지를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이 그 한쪽에다가 그 억지로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이라는 게 애가 이제 그 수업 자체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 체크는 하잖아요. 그래 그거는 그래 학교를 다니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지 뭐냐 학교 수업 말고 다른 거 공부를 한다면 뭐 어떤 거 공부하고 싶냐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봐서 이제 애들한테 한번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내가 직접 내가 애를 키워본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 방법은 없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애들이 무작정 학교 학원으로 내몰 게 아니고 과연 애가 뭘 더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볼 기회가 지금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파악 안 하고 그냥 애들 와 이제 학교 보낸다 와 해방이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아줌마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3월에 있는 학력평가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고가 나왔대요. 학교에다가요. 그 뭐냐 휴교가 길어져가지고 치르지 못한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문제지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적 집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성적 집계 못하지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못한 거니까 음 그 하고 싶은 사람들만 문제 풀고 싶은 사람들만 풀면 이거는 그 성적 표본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평가원 모의평가면 그럴 수가 없겠네요. 평가원 모의평가는요. 수능처럼요. 딱 정답만 공개하고 끝나요. 근데 교육청 학력평가는요. 정답을 공개할 때요. 그 정답이 이렇게 A4용지 조금 잘라가지고 딸랑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학력평가 문제집만한 규격으로요. 정답 나오고 문제별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교육청 학력평가에는 그 해설까지 주면서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그거 학력평가 문제집 보고 공부할 사람들은 문제집을 가져가라 하는데 일단은 지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요. 한 4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때까지는 일단은 고3들 먼저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학년 2학년도 신청을 받겠다 하는 건데 아직은 등교를 안 하니까 교문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주겠대. 그것도 드라이브 스루예요. 그것도 드라이빙 스루 주겠대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학생들한테 문제지가 배분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배부되는 날에 아마 교육청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아마 학력평가 자료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원래 평가원 모의평가만 한국사 영역 그리고 역사 영역 이런 걸 문제를 올렸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교육청 학력평가는 한번 저도 한번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컨텐츠를 한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 거에는 해설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해설이 잘 된 거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기회가 된단 말이죠.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도 공개가 된다면 한번 그거는 제가 컨텐츠로 다뤄볼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학교는 그렇게 계약을 해요. 물론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 이유는 솔직히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한테 공부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학교는요. 애들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요. 학교라는 그 틀 속에서 그 그러니까 학교라는 틀 안에서도 그 학교라는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공부하는 곳이 학교에요. 사실 그래서 학교 등교를 하는 건데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세상에 나갔다가 뭔가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학교라는 틀을 만든 거지만 근데 그게 학교라는 게 아이들을 올가맺는 틀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학교는 그냥 아이들의 사회집단인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거기서 자기하고 그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서 그냥 뭐 뭐 두세 명씩 몰려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점심시간에도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요 식사시간에 같이 밥 먹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진짜 나도 막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 그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그 우리 학년에서 다른 반 애들끼리도 다른 반 애들 한 몇 명 정도 씩은 그래도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었죠. 나는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주로 다른 반 애들에 다른 반에서 상위권 애들 그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좀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이제 그 애들을 막 그 우리 학년이 한 280명이었으니까 그 280명이라는 애들을 만나면서 그중에서 과연 나중에까지 연락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싶기도 했는데 진짜 그 280명 중이에요 지금까지 연락하고 사는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응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래 학생들로 좀 한정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요 이번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못 만나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는 이제 그 나 가끔 연락하고 만난다는 그 여사친 있잖아. 최근에 또 한 번 지난 주말에도 한 번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직장 그 업계 특성상 재택근무가 안 됐대요. 그래서 계속 출퇴근을 했어. 걔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좀 그런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 그래가지고 막 가끔씩 막 그 월차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식 해가지고 뭐 좀 그런 애가 있어요. 애가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사람 이외에는 좀 뭐냐 약간 그 만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 진짜 그나마 아마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 동안에요. 진짜 나는 한 작년 11월에 한나님하고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어디 이제 행사 뭐 이런 거 갔다 온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11월 말에 그 3.1운동 대한민국 의미시정부 서포터즈 그 100년 그 2기 그 우수 멤버로 그 뭐냐 응 사무관님들하고 그 여행 갔다 온 거 그거 이후에는요. 아마 12월에 그 뭐냐 3.1운동 그 12월에 그 그 12월에 뭐가 기념일이 있었는데 응 어쨌든 그 어 어쨌든 그 12월에 그 기념일 이후로 아 맞다 12월에 그 기념일이었어요. 3.1운동 정신 개성하는 그 포럼 그 기념일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던 날이에요. 어쨌든 그 대일 선전포고 했던 날 그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시아태평양 닥쳐오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 나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 방제를 이렇게 써두고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동영상 올라가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미래에 대한 약간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한 걸음 멈추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마스크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침 아무데나 뱉지 말고 이런 것부터 실천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위한 행동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필요한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주치고 막 사람들하고 만나면서요. 좀 그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은 나하고 잘 맞아. 근데 이런 사람은 되게 가려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참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요.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약간 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 이 정치라는 요소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정치라는 요소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선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거 때문에요.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하고 막 편가르고 갈라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물며 지금 같은 시기에 더더욱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되게 원만하게 지냈는데 이런 약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세한탄하고 아니면 난만 정부 개판이다 하면서 정부만 까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주의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번에 재해 국민투표 이런 게 비행기도 못 타고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해 국민투표가 개표 과정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권 숫자의 마이너스 몇 명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체크도 안 해보고 선관위의 브리핑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그것도 체크도 안 해보고 약간 그 뭐냐 일부 그 저기 뭐냐 그 특정 방향으로 정치적인 편향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유튜버들이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번에 투표 조작된 부정선거다 뭐 이런 거 그냥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거 안 봤거든요. 일단은 뉴스에 팩트체크만 봤는데 나는 근데 그거 마치 사실인 것 마냥 SNS에 퍼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평소에 그렇게 안 봤던 사람이 지금 이제 뭐냐 애 키우고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성격이 약간 자기의 그런 되게 그런 쪽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의 그 글을 보면서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글을 올리면 내가 좋아요를 안 누르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정도인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 기회에 참 이게 내가 알던 사람들이 어 이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었네 이런 것도 이번에 내가 다 느꼈고요. 이번 코로나 덕분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그 뭐냐 그 코로나를 옮긴 중국의 박쥐한테 되게 고맙다고 느껴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정작 그 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번에 그 조주빈 같은 사람들 이번에 그 하필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조주빈 같은 사람들 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성이 얼마나 더러운 인지를 평소에 더러운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번에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단순히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위생 위생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요. 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안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었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정부가 하는 방침이 마음에 안 들고 있었는데 하물며 선거까지 겹쳐가지고 정치성의학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사람들이 SNS에서 진짜 올해 올해 1분기는 진짜 SNS 들여다보면요. 진짜 SNS 막 보다가 진짜 암걸리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도 SNS에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누르는데 조금이라도 약간 긴 글 보고 그냥 어디선가 그냥 퍻퍻 아르는 글 같으면 제가 좋아요를 안 눌렀거든요. 진짜 사람들끼리도 아주 SNS상에서 자기 뜻 맞는 사람들끼리 아주 정치질 하고 앉아있는 거를 진짜 나는 이 가운데서 지켜보느라 진짜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도 좀 뭐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건 좀 피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을 이번에 좀 많이 걸러내게 된 것 같아요. 좀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거 퍼달라는 사람들이 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꼭 이런 그 뭐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도 힘을 모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사람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게 오히려 사회 그게 오히려 뭐냐 그 의학적인 코로나보다 그 사회적인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적인 코로나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소멸이 되더라도 그 앞으로 그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코로나가 남아있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 하무임요. 나 몇 시간 전에도 나 몇 시간 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정치질 당한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댓글 보세요. 이거 댓글 뭐냐면요. 그 갑자기 내가 이제 어디 그 공식 그 채널 영상에다가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냥 내 생각을 댓글을 단 건데 갑자기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서 그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약간 나를 깎아내린 듯한 댓글을 단 거예요. 내가 이걸 한 달 동안 참았다? 근데 이 댓글을 보니까 님 뭐 몇 자리 난이도 못 깨져? 이런 댓글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끔 몇 명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빡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캡쳐를 해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올렸어요. 네.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다 올리고 반응을 봤다? 근데 갑자기 댓글이 많은 거야. 한 좋아요도 몇 개 있고 댓글도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요. 다 나 욕하는 댓글들만 있는 거예요. 다 그 나 욕하는 댓글들만 있고 그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나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난이도를 내가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몸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응?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빡쳐가지고요. 참 그래가지고 뭐냐 내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는요. 댓글을 막는 기능이 없어요. 동영상하고는 다르게. 그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TV 방송국에는 그 공지 게시판 달면요. 댓글 막을 수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내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내가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한 댓글 다섯 개인가 달랬는데 그 다섯 개의 댓글을 다 차단을 했다? 근데 내가 혹시나 해서 그 댓글 다섯 개 다 차단을 해봤더니 구독자 한 명밖에 안 주더라고? 응. 그러니까 원래 내 영상을 꾸준히 봐줬던 그런 구독자들은 내 팬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그 그 뭐냐 그 공식 채널 영상에서 그냥 그 댓글만 보고 응. 평소에 그냥 내가 뭐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 그것만 보고 그냥 다 따라온 거야.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커뮤니티 개설글도 올라오거든요. 그 커뮤니티 게시글 그것만 보고 따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잘됐어 이 기회에 그냥 꺼져라 해가지고 그냥 쳐냈거든요. 그래봤자 한 구독자 한 명 줄 돼? 응. 내 팬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방지했다 써놨잖아요.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주는 사람들을 곁에 남기고 좀 뭐냐 그 나한테 좋은 사람들만 남기고 막 나한테 그냥 툭 툭하면 악플 달고 그냥 어디선가 나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손절할 기회를 찾는 거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각자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그런 자기가 이제 그 뭐냐 나 힘들다고 뭐냐 다른 사람들 다 그 뭐냐 다른 뭐냐 이제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 도우면서 그런 일을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가 뭔가 뭐 이제 뭔가 이제 뭐 밝힐 거 밝히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악플 달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럴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진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만날 사람들은 계속 만나고 뭐 뭐냐 아닐 사람들은 좀 그 아닌 걸로 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음 한번 이번 기회에 그냥 걸은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런 그런 놈이에요.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뭐냐 계속 다 만져서 찾아왔다는데 저런 놈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뭐 어쩌다 보니 뭐 본의 아니게 뭐 방송까지 쫓아오길래 제가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한 공기적으로 당하는 모습은 저 사람한테도 굴욕일 텐데 저 사람한테도 좀 굴욕일 텐데 좀 뭐 잘됐네요. 뭐 저 사람의 아프리카 TV 닉네임이 뭔지를 알았으니 쳐낼 수 있을 때 쳐내야지 뭐 음 그래서 뭐 이번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런 이유에서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좀 뭐냐 이번 기회에 좀 정말 좋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냥 나쁜 사람들은 다 쳐내고 음 그래 뭐 당장 뭐 구독자 좀 줄 수 있지 실제로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저 뭐냐 지난 한 달 동안요 나 그 전 한 달 대비 구독자 숫자 줄었거든요. 나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월간 구독 그 월간 구독자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냥 이번 리스크로 한번 좀 그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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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냐 또 커뮤니티에 댓글 달렸네 참 네 어쨌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좀 잠깐만요 좀 지우고 올게요 음 아주 실시간으로 음 실시간으로 좀 지울 거 있으면 좀 지우고 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그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 뭐냐 몰라 이 사람도 왠지 내 구독 취소한 것 같긴 한데 취소하라고 나의 탓하지 말라고 뭐 뭐 꼴보기 싫다는데 뭐 꼴보기 싫으면 뭐 나가라고 하지 뭐 진짜 그 좋게 남겨둘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서 좀 뭐냐 좋게 남길 사람만 남기는 거지 그 이번 기회에 정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기는 거지 여러분들도 좀 한번 이렇게 좀 뭐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가지고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하 진짜 이런 기회에 좀 뭐냐 좋은 사람들만 남기기를 바랄게요 음 뭐 뭐냐 지금 지금 상황에서 뭐 좀 뭐냐 채팅 들어와가지고 좀 분탕질하는 사람들 봤는데 솔직히 나도 이번에 좀 정치질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빡쳐가지고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좀 정치 정치질 당하고 빡쳐가지고 그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얘기하라면 하라 그래 그런 사람들 음 음 아주 그냥 그 오늘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좀 쳐낼 사람들 쳐낼게요 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아마 그 올라갈 건데 댓글은 막을 거예요 음 올라갈 건데 댓글은 막을 거고 그 아마 방송 끝나고 이 부분까지 얘기한 거는 다시 보기 아마 지울 거예요 네 잘 네 네 네 잘 네 네